굉장히 가벼운 것 같네 얘 포인트야 얘 찍자 자! 잠시만 나 얘기하고 있잖아 어? 불어 불어? 22대 남았다 2대 남았다 타는 벌룬이라고 아 내 손등이 가겠다 악세!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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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자 경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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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진짜 닮았다 여러분 그것도 재밌는 거 알까? 경비한 아저씨가 아니 경비한 아저씨 같아 아니 경비한 아저씨 같아 아 경비한 아저씨 같아 글고나무! 아 흠님 하고 싶었잖아 저희를 이렇게 하면서 하겠더라고 왜 웃지마 경주야 경비한 아저씨 소리를 안 내는데 어떻게 들리나 다친다 다쳐가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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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친다 다쳐가 하필 하필 하필